안녕하세요. 리눅스 마스터의 저자 김윤수입니다. 파일 관련 서비스를 살펴보겠습니다. 파일 관련 서비스에서는 크게 Samba와 관련된 내용, NFS, 즉 네트워크 파일 시스템과 관련된 내용, 이것을 마운트에서 사용하고 하는 설정 파일들, 그 다음에 FTP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각각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도 중요하겠지만, 마찬가지로 명령어에 대한 이해와, 그 다음에 특히 FTP 서버와 관련해서는 주요 설정 파일들, 그 다음에 마운트와 관련된 명령어들, 그 다음에 익스포트하는 설정 값들, 이런 것들을 주요하게 기억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Samba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요, 리눅스와 윈도우 간 디렉토리나 파일, 프린터, USB 등을 공유하는 데 사용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서버 메시지 블록, 즉 SMB 프로토콜을 이용합니다. 또한 윈도우의 네트워크 네이블 후드에 컴퓨터 이름으로 표시가 되는 그것을 이용을 해서 접속할 수 있고요, 즉 IP 주소 대신에 컴퓨터 이름을 이용해서 접속할 수 있는데, 이것을 윈스, 윈도우즈 인터넷 네임 서비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CIFS, 즉 Common Internet File System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Samba를 인터넷까지 확장한 표준 프로토콜이고요, 유닉스와 윈도우 환경 모두를 지원합니다. 혹시 또 이렇게 우리 문제 지문 중에 맞냐 틀리냐 이런 것들을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또 읽고 지나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Samba는 크게 SMBD와 NNBD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내용을 살펴보면, NNBD는요, 컴퓨터 이름을 이용해서 접속하기 위한 것, 즉 윈스 서비스를 위한 데몬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UDP 137번과 138번을 사용을 하고요, TCP 139번 포트를 이용을 합니다. SMBD, 이것이 TCP 445번, TCP 445번 포트를 이용하는 실제 Samba의 데몬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NNBD와 SMBD 모두를 이용하기 위해서는요, 관련된 TCP 포트 139, 445번 포트와 UDP 137과 138 포트를 또 방화벽에서 열어줘야겠죠. 포트 번호도 관련되어서 예제, 예문으로 출제될 수 있으니까 함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Samba 관련 패키지를 설치할텐데요, 마찬가지로 U명령을 이용해서 설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주요한 패키지로는요, Samba와 관련된 핵심 데몬과 핵심 패키지와 핵심 패키지와 Samba Common 설정과 명령어와 관련된 내용들,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Test Palm이라는 명령이 있는데요, SMB Configuration, 즉 SMB.conf 파일, 주 Configuration 파일의 이상 여부를 점검하는 명령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가 사용하는 Samba 클라이언트 패키지가 있게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Samba와 관련된 데몬을 실행할 때는 서비스 명령을 이용해서 데몬을 실행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 부팅 시에도, 즉 리부팅 시에도 자동으로 데몬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CHK Configure 명령을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Samba 서버 같은 경우에는요, ETC 밑에 Samba 밑에 SMB Configuration 파일, 즉 SMB.conf 파일이 환경 설정 파일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섹션과 Shared Definition 영역으로 구별이 되고요, 기호도 함께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요 항목은 주석이 있고요, 섹션이 있고요, 값을 설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에서 보시면 여기 글로벌 섹션에 중요한 항목이 있는데요, 이 내용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Configuration 파일과 관련된 내용들은 어떻게 출제가 될지 모릅니다. 또 무엇이 나올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이 부분들은 좀 자주 반복해서 읽어보시면서 암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데요, 지금 저는 이 중에서 그래도 꼭 안에 대한 내용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버 스트링, 서버에 대한 설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호스트 얼로우가 있습니다. S가 붙습니다. 호스트 얼로우, Samba 서버에 접근할 수 있는 호스트를 지정합니다. 즉 접근 통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겠죠. 이것을 계획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로그 파일이라고 해서 Samba 서버에 로그 파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큐리티라는 항목 설정이 있는데, 클라이언트가 Samba 서버에 접근할 때 어떠한 인증 레벨을 쓸 것이냐는 것을 설정하는 부분이죠. 이 부분은 별도의 표로 또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그 곳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큐리티 옵션을 보게 되면은요, 시큐리티 옵션에는 유저 옵션이 있고요, Samba 서버에 접속한, 그러니까 기본 OS에 로그온한 사용자 명으로 접근을 한다는 겁니다. 다음에 쉐어드 옵션이 들어가게 되면은 인증이 없이 접근이 되는데요, 이 부분은 디플리케이트 되어 있어서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권장되고 있습니다. 또 서버가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디플리케이트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다른 Samba 서버의 사용자 명과 패스워드를 전달하여 확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도메인은요, 윈도우 서비스의 도메인 컨트롤러에 사용자 명과 패스워드를 전달하여 확인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좀 중요한 부분은 유저와 도메인이 되겠죠. 근데 또 이렇게 시험에서는 비록 디플리케이트 되었다고 해도 나올 수 있으니까, 쉐어와 서버 옵션도 함께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Samba 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Shared Definition, 공유 펠더의 주요 설정 옵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이 부분은 암기에 가깝게 공부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꼭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대걸어 사이에 공유 펠더 이름을 지정을 하고요, 코멘트가 있습니다. 즉, 공유 펠더에 대한 설명을 기술하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패스에서 절대 경로를 지정을 하고요, 공유 디렉터의 절대 경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라이트 리스트라는 사용자 명이 있는데요, 쓰기 가능한 사용자 명을 지정합니다. 그리고 앞에 at이 붙으면 그룹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valid users라는 항목도 이 설정 옵셔도 중요한데요, 접근 가능한 사용자를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정하지 않는다면, 전체 사용자가 접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정도를 중심으로 전체 내용을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실제 기출 문제를 참고한 설정 사례를 보게 되면,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윈도우에서 접근할 때요, 해당 폴더 이름은 www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코멘트, 이것은 웹 디렉토리라는 어떤 주석, 부가적인 정보를 표시하게 됩니다. 간단한 설명이 되겠죠. 실제 서버상의 공유 디렉토리는 유저 밑에 로컬에, 아파치 밑에 호스트 독스라는 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이어서 접근할 수 있는 밸리드 유저를 선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라이터블 한지, 즉, 생성, 삭제, 이런 권한이 있는지도 함께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명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들은 꼭 기억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쌈바를 사용한 사용자를 등록하고, 패스워드를 설정하는데요, 먼저 사용자를 한 명 등록하고요, 여기 보면은요, 리눅스 계정, 쌈바를 사용할 리눅스 계정이 먼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리눅스 계정을 먼저 등록을 해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etc 밑에 쌈바에 smbusuals라는 설정 파일이 있는데, 여기에 리눅스 계정과 쌈바 이용자 명을 맵핑을 합니다. 즉, etc 밑에 쌈바 밑에 smbusuals라는 파일은, 쌈바의 고유한 설정 파일로서, 리눅스 시스템에 등록된 계정명과, 쌈바의 사용자를 맵핑해서 관리하는 부분이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를 보게 되면요, 루트는 어드미니스테이터와 어드미너로 맵핑이 되고, 노바디는 게스트와 smbgeast라는 것으로 맵핑이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smb 패스워드 명령을 이용해서, 쌈바 계정과 패스워드를 또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함께 기억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통 리눅스 마스터 시험에서는요, 특정한 서비스를 구성하는 컴피귤레이션, 세부 항목을 자세히 물어보거나, 그 다음에 특정 서비스와 관련된 명령어의 특징과, 사용법, 주요한 옵션을 물어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쌈바의 핵심 컴피귤레이션 속성과, smb 패스워드와 같은 명령은 꼭 기억해주셔야 하겠습니다. smb 패스워드, smb 패스워드의 주요 옵션을 보게 되면요, 마이너스 a, 계정을 추가하고 패스워드를 설정합니다. 마이너스 x, 제거합니다. 마이너스 d, 비활성화합니다. 마이너스 e, 계정을 활성화합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n 옵션이 있는데요, 계정에 대한 패스워드를 제거해서, 패스워드 없이 로그인이 가능하도록 설정하는 거고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쌈바 컴피귤레이션 설정 항목에, 널 패스워드는 yes라는 항목이 추가되어야 합니다. 보안을 생각하게 되면, 권장하지 않는 속성이 되겠지요. 이 부분도 함께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pdb edit이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pdb edit은, 쌈바의 사용자 목록과 세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명령 옵션이 있다는 걸 기억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특히 마이너스 l, 대문자 l 옵션을 이용하게 되면, 쌈바 사용자 목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함께 기억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읽어드리진 않고 있지만, 명령어, 주요한 명령어와 관련된 세부 옵션들은 꼭 기억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소에도 어떻게 시험에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강조드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pdb edit- 대문자 l 옵션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용자 목록을 확인할 수 있는 예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쌈바 클라이언트 패키지를 설치할텐데요, 마찬가지로 융명령으로 common과 클라이언트, samba-common과 samba-client 패키지를 설치하면, 쌈바 서버에 접속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쌈바 서버에 접속할 때는요, smb-client 명령을 이용해서 접속할 수 있고요, 공유 폴더 이름은요, 슬래시 두 개의 ip의 다음에 공유 폴더 또는 역슬래시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함께 기억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 클라이언트 쪽에서 smb-client 한 칸 띄고 마이너스 대문자 l 옵션을 주게 되면, 쌈바 서버에 공유 디렉토리 정보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기억해주시고요, 마이너스 대문자 m 명령을 이용해서요, 메시지를 전송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메시지를 전송할 때, 메시지를 다 입력한 다음에는 컨트롤 플러스 d로 종료를 시켜줘야 합니다. 이 정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마이너스 대문자 u나 마이너스 p도 함께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해서 예제를 보게 되면요, smb-client의 마이너스 l 대문자, 그 다음에 서버의 ip, 그 다음에 쌈바 유저라는 것으로 접속을 하게 되면, 그 관련되어 있는 관련되어 있는 공유 디렉토리 정보가 이렇게 표시가 되게 되겠습니다. 이 부분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연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팁이지만, 팁으로 쌈바 클라이언트 명령을 실행할 때에 퍼센트를 추가해서 계정과 패스워드를 요와 같이 함께 지정할 수 있다는 것도 그냥 확인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처럼 그 쌈바 쌈바 명령 smb-client 명령으로 쌈바 서비스에 연결을 해서 공유되어 있는 디렉토리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mount 명령을 이용을 해서 시스템에 mount 명령을 이용을 해서 공유 디렉토리를 로컬 시스템에 마운트하여 마치 로컬 디렉토리인 것처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도 또 시험에 계속 나올 수도 있습니다. 시험에 계속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요 부분도 예제로 함께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mount 다음에 타입을 지정하는데 cifs로 지정한다라는 거 요것도 꼭 기억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쌈바와 관련된 명령은요. smb-status 접속 정보를 확인하는 명령 test-pam test-parm 설정 정보를 확인하는 것 nmb-lookup net-bias 이름으로 ip 주소를 조회하는 명령어 smb-control 쌈바 데몬에 메시지를 보내어 제어할 수 있는 명령어 이런 것들 있다는 것도 함께 기억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쌈바도 사용할 수 있고 이제는 네트워크 파일 시스템 서비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fs라고 하는데요. nfs 서비스는 tcb-rp를 이용해서 원격 호스트 즉 서버죠. 파일 시스템을 마치 로컬 호스트에 있는 것처럼 마운트에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내부적으로는 rpc를 이용하고요.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rpc-bind 서비스를 실행해 줘야겠지요. 관련된 패키지는 rpc-bind를 쓰기 때문에 rpc-bind와 rpc-info 명령어가 있겠고요. nfs-utils 패키지가 있겠습니다. 패키지를 이렇게 설치할 수 있고요. 이 부분은 이제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etc 밑에 exports라는 e-x-p-o-r-t-s s가 포함됩니다. 파일을 이용해서 nfs 서비스를 설정하는데요. 공유할 목록을 하나씩 지정할 수 있습니다. 라인 한 라인씩 이렇게 지정할 수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대표적 예시를 보게 되면요. 홈 밑에 영진 다시 nfs라는 이런 로컬 시스템의 폴더는 172.30.1.0에 24 가 이러한 어떤 보안 속성을 갖고 접근할 수 있다라고 지정을 해놓은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렇게 rw 읽기 및 쓰기 옵션으로 지정을 하게 됐다면요. 당연히 해당 디렉토리는요. 리드라이트 권한이 포함되어 있어야겠지요. 이것도 함께 기억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밑에 보시면 그래서 change 모드 777로 설정을 변경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etc 밑에 이 스포츠 파일의 주요 옵션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시험에 자주 나오는 옵션들이고요.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없고요. 모두 다 암기를 해주셔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로 클라이언트에서 접근하는 모든 사용자 루트를 포함하는 모든 사용자 권한을 노바디 혹은 nfs 노바디로 맵핑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anonuid 라는 옵션이 있는데요. 특정 계정의 권한을 할당하는 겁니다. 이 부분도 함께 기억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기 설명드렸듯이 로우 루트 스쿼시 루트 스쿼시 anonuid 시험에 자주 나오는 설정 항목이니까 꼭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설정이 이루어진 다음에 nfs 대문을 실행을 하게 되고요. 이제 nfs 서비스에 접근을 해야 할텐데 mount 명령을 이용해서 nfs 서버에 접속합니다. 우리 mount 명령은 조금 전에 samba 서버에 접근하기 위해서도 사용했던 명령인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samba와는 다르게 이번에는 타입을 nfs 네트워크 파일 시스템으로 정해주게 되는 것이고요. 뒤에는 서버의 경로 그 다음에 로컬 시스템의 경로가 되겠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nfs-t nfs 타입을 해주고요. 서버의 경로에 그 밑에 대상 디렉토리 그 다음에 mount할 로컬 디렉토리가 되겠습니다. 이거 꼭 기억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겁니다.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amount 명령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매번 mount에서 사용하기가 좀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번거로울 수 있기 때문에 etc 밑에 fs-tab 를 이용해서 항상 자동으로 부팅될 때 항상 마운트할 수 있도록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시험에 자주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새 포션들이 이렇게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파일 시스템 종류에 nfs가 있고요. 그 다음에 iso-96660 dvd를 지정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비록 지금 nfs 네트워크 파일 시스템을 보고 있지만 다른 시스템 파일도 이렇게 지정할 수 있고 특히 dvd 같은 경우에는 iso-96660으로 지정한다는 것도 함께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른 부분 같은 경우에도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하나하나 설명드리기보다는 모든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 기억을 해주시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결성도 점검할 수 있는데요. 0으로 지정하면 무결성을 점검하지 않는다. 이 부분을 함께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nfs와 관련된 기타 명령어가 있습니다. 명령어입니다. 명령어 리눅스 마스터에서는요. 각 서비스에 대한 명령어 또 핵심 컴플레이션 파일의 중요 설정 항목들 단골로 시험에 나오니까 이 부분도 다 좀 기억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rpc 인포는 rpc 기반 서비스의 테이블을 관리하는 명령어다. 익스포츠 fs는 nfs 서버에 익스포츠된 디레토리 정보 즉 공유 목록을 관리하는 명령어다. 마이너스 v 옵션을 주면 상세한 것을 출력한다. 이 정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쇼우 마운트는 nfs 클라이언트에서 nfs 서버에 익스포츠된 정보를 확인하는 명령어다. 라는 부분도 함께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세부 옵션도 살펴봐 주시고요. nfs 스탯 통계 정보를 표시하는 명령어다. 함께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많이 사용하는 ftp 서비스에 살펴볼 텐데요. ftp 서비스는 보안과 관련해서도 중요하고요. 실제 설정 값과 관련해서도 많이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중요하게 살펴봐 주셔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tcp ip를 이용하고요. 파일을 전송하기 위한 프로토콜이다. ftp의 특징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등록된 사용자만 접속할 수 있습니다. 즉 계정이 있는 사용자만 접근할 수 있지만 Anonymous 유저도 지원하는 경우가 있고 이런 경우에는 보안에 취약할 수 있기 때문에 권장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센터OS 등 리눅스에는요. 기본적으로 vs ftp very secure ftp 데몬이라는 ftp 서버를 제공합니다. 또 보안을 중요하는데요. 익명 사용자 디렉토리에는요. 만약에 그 권한이 777이면 로고인을 제한하는 특징도 있습니다. 그냥 쑥 한번 읽고 넘어오긴 했지만 ftp에 대한 설명에 예문, 지문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읽어봐 주시면서 기억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ftp에는요. 우리가 능동 모드라는 것과 수동 모드가 있습니다. 이것은 vs ftp 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ftp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방화벽이 있는 환경에서도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함께 기억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냐면요. 만약에 우리가 회사나 이런 데서 ftp를 사용하게 되면 ftp에 접속은 되는데 실제 파일 전송과 관련된 정보는 부가적으로 보여지지 않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이유는 우리 회사가 여기 회사가 있다고 하고 여기 ftp 서버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 컨트롤 포트를 이용하는 21번 포트로는 접속을 성공했지만 즉 코맨드를 날리는 21번 포트로는 성공을 했지만 일상적으로 능동 모드에서는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한 접속이 ftp 서버가 클라이언트한테 접속을 요청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방화벽으로 이렇게 막혀 있다면 보통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포트 접속 시도는 보통은 금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코맨드를 이용한 접속은 성공을 하지만 실제 데이터는 주고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게 ftp 수동 모드가 되겠습니다. ftp 수동 모드 같은 경우에는요. 서버가 데이터 포트로 사용할 포트를요. 보통 1024 이후의 포트 보드를 이용하는데 클라이언트한테 알려줍니다. 클라이언트한테 예를 들면 이 그림을 한번 예로 보겠습니다. 클라이언트가 서버에 접속을 한 다음에 패시브 PASV라는 명령을 전송하게 되면 ftp 서버가 클라이언트한테 데이터 포트를 알려주게 되고요. 데이터 포트를 알려주게 되고 그 데이터 포트를 이용해서 클라이언트가 서버에 접속을 하게 됩니다. 즉 아까처럼 능동 모드일 때처럼 ftp 서버가 회사로 접속해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서버가 알려준 데이터 포트로 회사 내부에서 바깥으로 접속을 해나가는 거기 때문에 방어벽에 영향을 안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동작하는 게 ftp 수동 모드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실제 우리 ftp를 사용할 때에는 가끔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기 때문에 함께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ftp 관련 패키지는 기본적으로 윤명령을 이용해가지고요. 관련된 패키지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ftp 대문과 관련된 파일 목록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도 좀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중에도 특히 중요한 것만 먼저 살펴보자면 vsftp 뒤의 컨피글레이션 파일은 주 설정 파일이니까 당연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etc 밑에 vsftp 뒤 밑에 ftp 유저를 쓰라는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은 ftp 서비스에 접근할 수 없는 접근할 수 없는 입니다. 사용자 계정을 지정할 때 사용을 합니다. 또 etc 밑에 vsftp 뒤에 유저 언더바 리스트가 있는데요. 이 부분도 좀 중요합니다. vsftp 뒤 컨피글레이션 설정 내용에 따라 다르게 동작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유저 리스트 이네이블스가 예수로 되어 있으면요. 기본적으로 설정 값입니다. 기본적으로 설정된 값은 예수입니다. 유저 리스트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유저 리스트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유저 리스트 디나이가 예수로 설정이 되면 유저 리스트에 있는 사용자들은 ftp를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또 공교롭게도 유저 리스트 디나이가 기본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설정하지 않은 기본 값을 사용한다면 vsftp 컨피글레이션 그 내용에 유저 리스트 이네이블도 예수로 되어 있을 것이고 유저 리스트 디나이도 예수일 것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ftp 뒤 유저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는 사용자들은 ftp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이지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는데 ftp 유저 리스트와 유저 언더바 리스트라는 두 가지 항목이 ftp를 사용할 수 있는 vsftpd를 사용할 수 있는 사용자 계정을 관리하는데 기본 설정 값에 따르면 여기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사용자들은 ftp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이지요. 다만 유저 리스트 디나이가 노로 설정된 경우 유저 리스트에 등록된 사용자는 ftp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헷갈리기 쉬운 설정 항목이자 파일 목록이니까 꼭 주의해서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ftp 서버는요. vsftpd 컨피그레이션 파일을 주 설정 파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내용들은 거의 다 암기에 가깝도록 기억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중에서도 조금 더 관심있게 봐야 할 내용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nonymous underbar enables를 yes로 설정하게 되면 익명 사용자 접속을 허가합니다. 보통 보안이 중요한 서버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설정하면 안되겠지요. 그 다음에 write enables를 yes로 해주게 되면 ftp 쓰기 명령이 허가됩니다.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ch-root underbar local users ch-root list enables 그 다음에 ch-root underbar list underbar 파일의 파일명 이 세가지가 홈 디렉토리 ftp 사용자의 홈 디렉토리를 어떻게 관리할지를 결정하는 파일들이 되겠습니다. 순차적으로 보면 ch-root underbar change 루트가 되겠죠. ch-root underbar local underbar users 가 yes 가 돼있으면 접속한 사용자의 홈 디렉토리가 ftp 디렉토리의 최상의 디렉토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ch-root underbar list underbar enables 가 yes로 되어있으면 홈 디렉토리의 상의 디렉토리를 이용할 수 있는 사용자 목록을 지정합니다. 사용자 목록을 사용하시도록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사용자 목록을 요 밑에다 설정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게 왜 이게 이게 어떤 일이냐면요. 우리가 보면 예를 들면 홈 디렉토리의 chris 라는 사용자의 최상위 폴더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최상위 목록이 되어야지 ftp로 접속했을 때 여기에 있는 상위 목록들 예를 들면 예를 들면 루트에 진짜 리눅스의 디렉토리에 루트를 말하는 겁니다. 루트로 이동을 하거나 루트에 etc로 이동하거나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해당 폴더를 보면 보완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보완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한 이유 때문에 이런 것을 허락하기 위해서는 요 밑에 있는 체인지 루트 언더바 리스트 이네이블스와 chrout 언더바 리스트 언더바 파일이라는 이 두 가지를 이용한다는 것이죠. 요 부분 보완적으로 중요한 내용이니까 함께 기억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살펴봤던 유저 리스트 언더바 이네이블스 즉 etc 밑에 vsftpd의 유저 리스트를 사용하는 부분에 대한 설정도 있고요. TCP 래퍼를 이용할 수 있는지 그 설정값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로그와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요. ftpd 언더바 배너의 메시지를 기술해주게 되면 ftp 접속할 때 환영 메시지가 설정되어 있는 환영 메시지가 표현되게 되고요. expo.log 언더바 이네이블스를 예수로 해주게 되면 ftp 관련 로그가 기록됩니다. 그 다음에 expo.log 언더바 파일에 경로명을 주게 되면 로그 파일의 경로를 지정하는 것이죠. 즉 요 두 가지가 ftp 서비스에 접근하고 활동된 그 로그 파일들을 로그 내용들을 기록하는 파일이 되겠습니다. 요정도 기억을 요정도를 중심으로 꼭 기억을 해주시되 이 전체 내용은 제가 일일이 집어서 말씀 안 드렸더라도 설명 안 드렸더라도 꼭 함께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당연히 ftp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서버에서 vsftpd 대문을 실행을 해줘야 될 것이고요. 클라이언 테스트는 마찬가지로 ftp에 접근하기 위해서는요. ftp 라는 패키지를 유입명령으로 설정을 해줘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ftp 명령 뒤에 ip 주소 즉 서버의 ip 주소를 입력함으로써 서버에 접속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요거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